왜 장 의장은 국진완을 죽이고 우리 경은임을 살려뒀을까? 너를 살려둔 이유. 지금부터 공조수사체제로 들어간다. 친구는 한놈이 아니었다. 이 자동간 게임판에서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. 어떤 기분이셨어요? 자살한 장 의장 사체 발견됐을 때. 조심하세요. 그러다 큰일 납니다. 정재개를 총망라한 거대한 비리들이 금오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? 어디에 그 놈이 있을지 모르나. 한 놈씩, 한 놈씩 찾아들어가야 한다. 정말 끝장을 먹겠다는 거야. 누구야? 진짜 조용히 해. 걸친구, 계속 들쑤시고 다루면 다음은 당신 차례야. 내가 너 반드시 잡는다. 더mayın söyle. 자살한 사람. 경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